이 마을이란 말이지? 파괴석은 어디 있는 걸까? 자, 자! 한잔하자고! 건배! 으휴, 안심해! 파괴석을 노리는 놈들이 쳐들어오면 어쩌려고! 렌! 어이! 혼자 빠져나오니까 좋냐? 어? 너희들 어떻게 알고 따라왔어? 흐흐, 뻔하지! 여기서 파괴석이 발견됐다니까 엄청 궁금했겠지 뭐! 렌! 단장님께서 찾으신다! 어서 복귀하자! 어이차! 어? 저 아이, 좀 이상한데? 저쪽이야! 길을 잃었나? 렌! 왜 그래요? 아, 아니야! 가자! 흥! 어차피 혼날 거! 실컷 구경이나 하다 갈 거야! 지금 가면 잔소리 듣는 정도로 끝날 거예요! 싫어! 어? 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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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명 용병단! 으아악! 으아악! 렌! 놈들이 너무 많아요. 스킬을 사용해서 처치하죠! 대체 무슨 일이지? 여긴 내게 맡겨 어디서 사람들을 부탁해, 케이드 여기 있나? 뒤잡아 저리 가 이놈들, 뭘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습격한 이유가 어딜 도망가려고? 기악차! 저쪽에 파괴석이 보여요 역시 파괴의 힘에 이끌려서 몰려온 거야 렌, 빨리 가! 저놈이 먼저 도착했다간 다 끝장이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기서는 어디 있냐? 정의하지마 이건 좀 찌릿탈 거다! 서둘러야 돼 서둘러야 돼 코마야 여긴 위험해 어서 대피해야 어 어 어 어 파괴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 으악! 흐허허허허허허 약해빠져군 이게… 하계속에 오염된… 마무리의 힘… 렘! 들어왔다! 주인의 투력은… 이어지는다! 결국… 파괴석을 흡수했군요 무게임에 온다! 분명… 제게… 한 발 뒤졌잖아… 빈장의 카드다! 우리론 역부족이야 일단 보태하고 단장님께 지원 요청을 하자 안돼!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많아 맨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난 도망치지 않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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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빈장 으악! 으악! 무대또다! 너의 힘을 살아라! 으악! 이럴 수가! 내 힘! 설마... 파괴의 힘을 정화한 거야? 넌 대체... 넌 대체... 피네... 피네... 자기 이름 말고는 기억이 안 난다니... 그럼... 파괴의 힘은 어떻게 정화한 거야? 목소리... 어디선가 들려온... 그 말에 따른 것 뿐이야... 목소리? 혹시... 엘레나 여신의 음성 같은 건가? 아무래도 이 아이... 정말 특별한 존재 같아... 피네! 너무 걱정 마! 기억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줄게! 응... 어? 렌... 단장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잘 말해봐요... 또 반응하지 말고... 에휴... 우리는 축제 구경을 하고 있을게요... 무모한 행동이었다... 그래도... 망아 냈잖아요... 아니...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그럼... 남아 있던 사람들은 어떠라구요? 너의 그 무모함 때문에... 동료들이 희생당할 뻔했다... 몇 번을 말했니... 전장에서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서... 포디나까지 버린 거고요? 렌! 그만해요! 난 엄마처럼... 도망치지 않을 거니까... 하... 흠... 나이 들더니... 한숨이 많아졌네... 연희... 하... 흠... 내가 말한 대로 되고 있지? 좋아... 니 말을 따르지... 하지만 너도... 걱정 마... 약속은... 지켜질 테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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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